... ... ... ... ... 연구 도로 왔습니다. 이 음악에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가는 거야. How How old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OK. 하우입니다. 하우에 엘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아우, 아우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아우. 울부짖다, 울부짖다, 짖다 이런 뜻이야. OK? 그래서 엘을 하나 딱 넣으면 엘이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아우. 아우. OK? 그래서 짖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에서 엘만 붙이면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해서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거고 이 단어 자체로만 외우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상 난이도로 5개로 봤을 때는 바로 별 4개가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우에서 자, 여우가 어떻게, 하우는 어떻게라는 뜻이잖아. 자, 여우가 하우. 어떻게 운다? 울부짖는다? 하우. 네, 쑥스럽습니다. 영구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영구 물러가겠습니다. 그니까요.